자 19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처음에 아이디어를 놓으셨다면 그 다음이 어려워지는데 제일 처음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 우리 getting an advanced degree 해가지고 쭉 나오거든요 자 이런거를 이제 받아쓰기 하셔야 돼요 지금 받아쓰기 해보죠 자 이 때문에 하면 되신거 같습니다 어떻게 됐죠? 그 getting an advanced to 어쩌고 is a good idea? we getting an advanced to 어쩌고 advanced degree advanced degree is a good idea? advanced degree be a good idea? 저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? advanced degree 라고 하면 이제 뭐 박사나 이런거 좀 얘기하고 있는거겠죠? 고급하기를 따는게 good idea? 좋은 생각일까?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would getting an advanced degree be a good idea? would getting an advanced degree be a good idea? personally I'd argue it's not personally I'd argue it's not 해서 여자분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? 반대합니다 응 여자분은 반대 professionally 직업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적으로 그 취업의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?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거에요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? 그랬더니 A A yes but at the expense of your education but at the expense of your education 아 자 A 하셨나요 혹시? 아 이거 아 이거 네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? 그랬더니 응 직업적으로 좀 더 기회가 있다 but at the expense of your education 이렇게 좀 얘기했습니다 직업적으로 좀 더 기회가 있어요 해놓고서 뭐다 엑스 어 expense of education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교육의 어떤 그 교육의 대가래요 교육의 대가로 직업적으로 기회가 있다? 으흠 이거 무슨 말이죠? 맞아요 하지만 교육의 대가죠 어 이건 부정적인 느낌인데 그쵸 A B B honestly I doubt it'd be worth the investment honestly 나는 투자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뭐 학위를 추구하게 되면 당연히 돈이 나가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기회비용이 이렇게 되죠 시간과 돈 그쵸 그러니까 뭐 학위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할 정도로 투자 가치는 뭐하다?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A랑 비해서 좀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이제 보다 더 나은 거 그러니까 A 했다가 어 이게 더 나은 거 맞네 라는 식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C랑 D는 뭐였냐 C That is true It'd boost your grades 자 그 다시 거꾸로 또 설명드리면 여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그 A는 입장을 번복했고요 C 또한 입장이 남자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이니까 이건 답이 아닌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이렇게 나눴을 때 남자 여자 남자 그리고 A B C D 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남자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여자가 말을 했는데 이게 중간에 바뀌어갖고 초이스로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두 번째 말은 이 여자의 말에 근거해 왔을 때 사실은 A도 이제 답이 안 되는 거지 바로 예스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C번도 안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일단은 professional이랑 professionalism 비슷한 발음의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바로 지키면 돼요 이건 토이스로 오답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은 관심 없어요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리가 말이죠 오케이 자 비슷한 단어가 나오면 제끼는데 맞아요 파트 몇 가지 적용을 또 리스닝에서는 전반적으로 더 적용이 되긴 합니다 그래 보셨고 적용이 되긴 해요 그 그